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교회 사무소 대표 워룡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소나무 숲속의 실링의 공간 보존관리지역 892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앞에 정면의 좌측 우측에 모두 강릉의 유명한 적성으로 가득한 그런 조용하고 안흥한 봄저름과 겨울 새소리로 가득한 그런 어흘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3m 3m 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죠.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한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바로 전기를 끌으면 됩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의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약간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약간 길게 주머니처럼 생겼죠.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토지가 복주머니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주머니처럼 생긴 토지를 많이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길쭉한 그룹이죠. 3m 세면대 포장도로로 정리되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은 검폐율 20% 용용률 80%가 되겠습니다. 일단 소나무로 둘러싸우니까 피톤치대가 많이 나오세요. 폐질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폐질환인 분들은 소나무 숲속에 있는 토지를 많이 좀 찾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피톤치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으로 됩니다. 이 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검폐율 20% 용용률 80%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892평이 상당히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면 또 건축하면 25평, 30평, 35평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통상 대지방을 100평 정도로 많이 해요. 그러면 또 8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8채 정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몇 분이 마음에 많이 나는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구매하셔가지고 매체를 이렇게 지으시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토지용객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이고요. 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토지지적도 경계선의 모양이고요. 3m 세면드 포장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울리 대관령 산자락에 바로 접혀있는 부분이죠. 대관령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걸려서 안 넘어온답니다. 자, 다시 한 번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업덕 바닷가까지 수영차로 약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립니다. 가까운 걸리죠. 그리고 교통도 좋습니다. 보강리 이쪽에 그리고 성산면 이쪽에도요. 교통 아주 도로 잘 나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강릉 경포대 또 안목 거의 비슷한데요.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는요. 건폐리 20% 융류 8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습석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양원 시설, 병소 시설 여러가지 다양한 요양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요새는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개발의 효과가 잘 납니다. 도로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m 세면드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청면적은 892평입니다. 892평 작은 토지 아니라고 했죠. 몇 분이서 이렇게 어울려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마음에 드는 분들은 이렇게 귀농귀천하실 때 또 아니면 귀농귀천하시는 분이 통째로 이렇게 사셔서 앞에 건물 치시고 또 나머지는 뭐 과수나무 또 여러가지 좋아하시는 약초 이런 거 신고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죠. 여기는 꿀벌 키우기 딱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요. 아주 조용하고 해서 외지어서 벌 키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울리의 그야말로 소나무 숲속의 힐링의 공간 보존관리지역 892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꿀벌 고마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기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바로 또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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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